아론형님 프로토대전 여러분들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강호동 김호중이 부릅니다 영영 잊어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나 너를 잊지 못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살아가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영원히 네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진짜 잘한다 지금까지 홍용이형 모양으로 제일 낫다 이렇게 나올지 몰랐는데 멋있다 멋있어 잘한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 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감동이 있다, 감동이 좀 잘 나올 것 같아 됐다 표정 인사 타이밍 안 맞았어 혼자 인사했어 혼자 못했어 왜 두 명 인사해 세 번째 팀이었습니다 호마노트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이제 30대가 됩니까 잠시구나 고등학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체로 인체로 인체로. 안녕하세요. 축구 좀 하네. 침부터 뛰어 뛰어. 난 보고 뛰어 뛰어.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말아. 이리저리 살았을 거란 착각도 말아.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으허허허. 아이허허허. 아이허허허. 속 잘 없는 세월 탓에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뛰어. 내 인생에 댓글을 걸지마. 김오중 씨입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상천히 와여 항상. 대한사람 대한을 못 기니 보존하세. 대단해.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깨치고 나가. 나가. 끝내. 이길이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파이팅. 좋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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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